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부채질하는 안항네 같은 꼴이 바로 요즘의 더불어민주당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20대 청선에 자신이 없으니까 노회한 김대표님을 모셔와 뜻을 이루고 나자 용도폐기를 하겠다고 선거전에는 잠잠하던 건장한 친문노들이 나서서 호남 패배에 덤택이를 씌우며 물러가라고 아우성을 쳐대니 연로한 체력으로 버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람기 있는 안항네가 서방 가시자마자 무덤에서 부채질하는 꼴을 보이고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니 어쩌겠습니까? 지금이 5월이니까 7월이나 8월까지는 봐주겠다고 하니 그래도 몇 달은 체면 지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김정인 대표께서 더불어민주당에 뛰어들 때는 대표님 나름대로 숨은 뜻이 있었겠지만 아무리 정치술수에 뛰어났들 억센 친문노 폐당에 가당기는 한 일이겠습니까? 몇 달 더 버티다가는 험한 걸 당할 수도 있으니 미친 개에게 한번 물린샘치고 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으로 시작해서 DJ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어왔던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DJ 셋째 아들인 홍걸군과는 아마도 홍걸군이 삼촌쯤으로 생각하며 가족같은 관계를 맺어왔을 텐데 홍걸군이 정치판에 팔을 디디며 박원내대표와 버리는 입씨름이 가관입니다. 총선 전에는 호남평안을 놓고 누가 더 DJ 편이냐며 입씨름을 버리더니 요즘에는 박대표가 이휘보 여사왈 대선 출마를 하라고 했다. 홍걸군은 어머니에게 물어보니 천만의 말씀이다라면 말 같지 않은 내용을 갖고 또 입씨름을 버리고 있습니다. 하기에 족보대로라면 지난날 열린우리당이 DJ 동교동계를 몰아낸 전력으로 봐서 홍걸군이 더블에 간다는 것이 끝까지 DJ맨을 자처하는 박원내대표에게는 못마땅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삼촌벌대는 처지에 홍걸군의 입방하에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웅수하고 있기는 한데 한편 생각하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누구 대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 딱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도 삼촌된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자기와 입심을 버리는 것이 철없이 천방지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모르긴 해도 속으로는 기어오르지 마라 나에게는 안 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